그 다음에 에러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지금 행번호 있는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생겨서 이게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어? 어? 에러 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디버그 뭐죠? 디버그 내비게이터 가지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아서 클릭해서 생기면 그냥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다 라고 하면은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뜨면서 어? 큰일 났다. 나 똑같이 뭐 몇 줄 쓰지도 않았는데 나 에러 넣었나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어?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 이쪽이 다 어디 갔지?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고 그러면 디버그 내비게이터가 떠요. 그럼 원래 다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어? 나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에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초보 때 정말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커넥션스 인스펙터로 아울렛 신화과 액션이 한 번만 연결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뷰 컨트롤러 선택하고서 커넥션스 인스펙터를 켜서 현재 이렇게 세 개, 두 개의 아울렛과 하나의 액션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커넥션스 인스펙터는 제일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애입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혹시 내가 오타가 나와서 레이블 헬로우를 지우고 레이블 헬로우 원으로 다시 지정을 했다고 하면요. 이제 그러면 소스도 레이블 헬로우 원으로 했겠죠. 그러고서 잘 됐거니 하고서 했는데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면 여기 지금 디버그 내비게이터도 뜨고 콘솔창에도 장난 아니게 잔뜩 떠요. 그러면 콘솔창을 쭉 올려보면 제일 윗쯤에 보면 키발류 코딩 컴플라이언트 폴더 D클래스 이즈 낫 키발류 코딩 컴플라이언트 폴더 키 레이블 헬로우 이런 힌트가 뜹니다. 레이블 헬로우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이제 이거를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에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소스에서는 지워지지만 이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만든 연결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레이블 헬로우 원으로 해서 등록도 하고 레이블 헬로우로 해서 등록도 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레이블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를 이렇게 삭제 X를 눌러서 연결을 끊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커넥션스 인스펙터를 키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뭐 그냥 assistant으로 지금 클릭할게요. 이렇게 해서 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소스에서 커넥션스 인픽서를 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켜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을 때 어 내가 여기 지금 아 잘못했네 레이블 헬로우가 아니네 라고 하면 지웠다 갑시다. 그럼 지워졌어요. 지워지면 다시 연결을 한다 이거죠. 여기다가 아 얘가 얘였었죠. 아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아웃렛인거 확인하고 아 lbl 아 lbl hello1 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주석 처리 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label hello1 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원으로 이렇게 바꿔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실행을 합니다. 잘 됐겠지 내가 실수한거 다시 바꿔서 했으니까 잘 됐겠지 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러가 이렇게 떠요. 여기도 지금 어 디버그 음 내비게이터가 뜨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상한게 뜨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지금 평소에 없던 어 콘솔 창이 되겠거든요. 콘솔 창 콘솔 창에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많을 때는 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게 좋아요. 그래서 쭉 올려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런게 뜰거에요. 뭐 throw call stack 이라고 해서 어 this class is not key value coding compliance 하나에 하나 키랑 value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 label hello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요. 자 여기 지금 어딜 가냐면 어 일단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 view 컨트롤러 선택하고서 어 일단 얘는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이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view 컨트롤러 선택한 다음에 여기 지금 connections inspector 를 켜봅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 어 지금 얘에 대해서 지금 두개나 얘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얘가 둘째 hello1 hello2 hello1 hello1 이렇게 두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죠. 아까 내가 지웠다고 소스에서 지웠지만 어 이 아울렛의 인터페이스 빌더에서는 여전히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여기 지금 보통 노란 느낌표가 나온 애가 잘못된 애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없애주면 되겠죠. 엑스 버튼을 눌러서 없애주고서 다시 컴파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니까 저번 학기에도 너무 많이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혹시 잘못됐다고 해서 지우는 건 관계없지만 마지막에 커넥션스 인스펙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입니다. 커넥션스 인스펙터를 켜서 얘가 연결이 두개가 되어 있는게 아닌가 확인을 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ttribute 속성은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번 학기에 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것만 얘기할게요. Interface Build IV는 Interface Build의 약자입니다. IV Action 이라는 것은 Method Property 는 IV Outlet 그래서 변수와 함수라고 해서요 변수는 값이 변하는 애 뭔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져갈 애들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tion은 뭔가 동작하고 싶은 애들은 Action으로 잡아줍니다. IV Action으로 자 그래서 앱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려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Main점 스토리보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된 것을 잠깐 보고 소스를 보고 그 다음에 Connections Inspector 를 켜서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어 여기서 지금 Assistant Editor 를 키면 Assistant Editor 를 키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얘랑 어디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면 되겠구요. 자 여기 전체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뷰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뷰 컨트롤러를 해야지 여기 아웃렛과 액션이 나옵니다. 뷰 컨트롤러를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뷰 컨트롤러를 선택해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스를 만들면 여기 지금 음 뭐 여기 이제 소스 앱의 이름은 안드로이드에서는 APK 인데요. 아이오에스에서는 APP라는 확장자를 가져요.